1, 2, 3, 4, 1, 2, 3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룩하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을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같아 하루에 열 번 내 맘이 움직여 이상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좋아 걱정되고 보고 싶은 이런 기분을 현재 진행형 사실은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쩌다 우리 여기까지 알 수 없는 잉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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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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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